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알찬 정보를 쉽고 편안하게. 생활에 더하기가 되는 즐거운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2분을 만나면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세상에 100대 0은 없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 나오셨습니다. 정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오늘은 추석 한과의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추석이나 설 명절 연휴 때면 꼭 등장하는 말이 있죠. 바로 명절 증후군입니다. 없으세요? 웃음으로. 보시다시피. 물론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반갑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나긴 고향 가는 길 또 집에 돌아오는 길도 꽤 길죠. 또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다소 애매한 대화들, 차례상 준비 등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화가 좀 애매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적절하네요. 네. 애매하지요. 네. 그래서 오늘 정 pd의 세상에 100대 0은 없다에서는 명절 때 자주 생기는 가족들 간의 갈등 원인을 인권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언제 어디서도 누구에게 지켜줘야 하는 그런 인간에 관한 권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훈이 인권을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말하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성별이나 종교, 국적, 지위 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권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나요? 글쎄요. 아주 옛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인종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인간을 노예 취급하기도 했었죠. 그런 시절에 비해서 지금의 인권은 상황이 많이 나아진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인권은 사회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우리 어르신들, 장애인들, 탈북자들, 아이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사회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죠. 학생들 역시 그동안 인권이 사각지대에서 꽤 오랜 세월 동안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의사결정과보다는 선생님들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말 잘 듣는 학생이 착한 학생이라고. 어휴. 지금은 안 그러겠어요. 말 잘 듣는 학생. 말 잘 듣는 게 학생의 본분이죠. 아니. 저 너무 인권을 짓밟고 있나요? 네. 그런데 그 말 잘 듣는다는 게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는 다소 동떨어진 부분까지도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과거에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 얘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갈 때 선생님 도시락 싸워야 되고요. 그랬었죠. 아니면 순사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기분 나쁘시면요. 체벌도 막 과도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 억울하게 맞았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야 되는 인사 안 하면 불만이냐 이런 것들. 또 선생님들이 따로 이용하시는 화장실 청소도 학생들이 했었고요. 그랬었네요. 예전에 그랬었죠. 그런데 글쎄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학생이니까 나 사회적 약자니까 인권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못했어요. 네. 심지어는 학생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회를 선생님들이 참관하셨고요. 또 결제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말 그대로 학생은 아직은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권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라는 게 나중에 탄생했고요.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 인권조례가 공포된 거예요. 물론 일부 지역입니다. 학생 인권조례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보편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다음에 체벌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복, 복장, 두발, 화장하는 것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화장, 교복, 두발 이런 것들은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게 워낙 기성세대들의 학생들에 대한 고정관념일까요? 흔히 학생은 학생 나와야 된다. 멋부리면 공부 못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좀 그런 감이 있어 보이긴 하죠. 그런데 이후 이런 학생 인권조례에 발맞춰서 인권이 학생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 아예 지역민들을 위한 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각 지방의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청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학생 인권조례뿐만 아니라 그냥 인권조례에서 특정 항목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인데요. 이들은 인권조례 중 이른바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면 에이즈가 창궐하고 결국 인류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지방의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거의 폭력 수준으로 아주 극렬하게 반대 시위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게 되면 이게 에이즈가 창궐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성적 취향이 일종의 개인의 성향이자 선택인데 이걸 차별받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걸 막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녹차를 싫어하는데 녹차 마시는 걸 차별받지 않는다고 해서 녹차를 내가 취향이 안 맞는데 막 마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차별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 성적 취향이 아닌데 굳이 동성애자가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사람들이 동성애가 차별받았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참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에서 이런 이유로 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눈치 보고 있는 일부 정치 집단이 있습니다. 이 정치 집단들이 그 논리에 입각해서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충청남도의 경우는 과거 의회에서 통과된 인권조례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뒤집는 그러니까 폐기까지 시켜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도지사의 제의 요구에 다시 폐지안이 통과되었고 대법원까지 가는 운명을 맞았었죠. 지난 지방선거 이후 충남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충남인권조례는 다시 제정되었지만 기존 조례에 비해서 내용이 좀 후퇴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도 정체성을 띄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지금 인권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는데 현실은 아직도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권은 말 그대로 보편적인 것인데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모두 나와 똑같은 존재이다. 내가 존중받는 만큼 남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인권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걸 잘 안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죠.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 처지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다투고 갈등하는 일이 줄어들 것 같긴 해요. 네. 앞서 우리가 명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여자들만 차례 음식을 준비하느냐. 왜 시댁 먼저 가고 친정은 나중에 가느냐. 시댁은 왜 항상 시댁, 형님, 도련님 극전칭을 쓰면서 친정은 처가, 처남, 처제, 낮춰서 부르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늘 쏟아지고 있죠.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남자들만 왜 운전해야 되느냐. 요즘엔 처가 어른들께 더 신경 쓴 남자들이 많다. 이런 등등으로 대립 갈등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척 어른들이 하는 단골 질문 있죠. 결혼은 언제 하니? 직장은 구했니? 월급은 얼마나 받니? 대학은 어디 갔니? 이런 질문들 정말 피하고 싶잖아요. 만일 우리가 나의 궁금함, 나의 희생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수고스름을 먼저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 인권의 기본에 충실한다면 이런 갈등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성의 갈등, 어떤 세대의 갈등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보자.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지리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에 따르면 주로 창조적인 일을 하는 계층, 즉 문화, 예술, 건축, 디자인, 교육, 스포츠 이런 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의 경제 발전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빠르다고 하거든요. 전임환원석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우리 세계에서 발전했다고 생각한 도시가 어디라고 보세요? 글쎄요. 뉴욕이나 런던 이런 곳 아니겠어요? 네, 우리 흔히 그런 도시들 떠올리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을 떠올릴 것이고요. 플로리다 교수는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관찰한 결과 창조 계급이 많이 거주하는 창조 도시들의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이런 창조성이 많은 도시에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동성애자가 곧 창조적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창조 도시에는 3T라는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이요. 그리고 탤런트, 인재, 그리고 톨레란스라고 하죠. 포용력 이 세 가지의 3T를 의미합니다. 즉 창조 도시에서는 나와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사회적 포용성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들이 자신이 포용될 수 있는 그런 도시에 많이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두발 규제 학생들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창조적인 헤어디자이너가 탄생하기 좀 어려운 조건이겠죠. 이처럼 규제가 심하고 포용성이 없는 획일적인 사회에서는 창조적인 인재가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창조적인 인재가 나오려면 포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도시가 경쟁력을 갖게 되고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데 창의적인 것, 포용성,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들에 대한 포용성은 그들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권은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경우는 아직도 인권조례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대전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지만 당시 시의원들이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기독교단체와 그분들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학위로 한 것도 상정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폐기시킨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저마다 인권조례 제정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이라는 도시 철학이 어디로 향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과의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갈등의 원인 그리고 또 충청남도에서 다시 제정된 인권조례를 통해서 인권의 본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정진호 PD였습니다. 정PD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